네, 난라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자꾸 헷갈리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통합을 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예 통합을 해가지고요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충제에서 카슈제랑 혼용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식초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농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유기인계. 유기인계면 1B죠. 1B. 카바메이트계는 1A. 그 다음에 핍성 피네스토로이드계 3A. 여기까지. 이렇게 3A. 저번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렸었죠. 뭐 일일이 제가 이거는 뭐 상표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.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스프라이스드, 다이메크론, 더스반, 디프렉소, 호리마치, 메치온, 메타마, 아스타, 델타네트, 메소린 이런 겁니다. 그렇게 1A. 카바메이트계. 1B. 유기인계. 3A. 핍성플레스토로이드계. 네. 여기는 또 뭐 아미다졸리계, 아미다졸리계도 코니도까지도 타면 안 돼요. 원래 맞습니다. 코니도 계통도 칼슘제랑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. 4A죠. 이거는. 이런 형태가 살충제는 칼슘제를 혼용하지 마시고 식초를 혼용해라. 차라리. 네. 그러면 훨씬 더 낫다. 예. 그 다음에 또 이 종류는 기본적이고 기본입니다. 농업의 기본입니다. 농사질들 때 기본. 기본 이거는 아시고. 그 다음에 응애약. 응애약은 응애약도 모든 게 다입니다. 모든 응애약은 다. 예. 응애약은 모든 응애약은 다. 칼슘제랑 혼용하면 안 된다. 예. 차라리 식초를 넣어라. 예. 뭐 도쿄, 페로팔, 살비왕, 카스케이트, 보라메, 사람, 삼메. 다 있습니다. 다 있는데요. 다. 응애약은 전부 다. 아. 칼슘제랑 혼용하지 말아라. 예. 그겁니다. 네. 그러고 나머지를 차라리 식초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잘 듣는다. 예. 요게 기본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. 이제 살균제. 살균제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살균제에서 절대 살균제에서 타면 안 되는 거. 칼슘제야. 칼슘제랑. 그러니까 칼슘제를 안 섞으려면은 지금 앞에 나온 약하고 이거랑은 혼용을 해도 됩니다. 그런 뜻입니다. 자. 칼슘제 중에 이제 타면 안 되는 살균제 한번 보겠습니다. 살균제. 살균제는 크리아졸계. 유기유황계. 제가 말씀드렸죠.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트리아졸계하고. 트리아졸계는 푸르겐, 헥세코나졸, 시스텐, 실바코 뭐 이런 종류입니다. 요것도 사실은 칼슘제하고 혼용이 안 됩니다. 안 좋아요. 네. 그 다음에 유기유황계. 뭐 타이센엠 있죠. 바이코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안트라콜. 네. 그 다음에 카바메트계 중도 안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후론사이드, 타코닐, 톱신엠. 네. 이런 거 섞으면 안 됩니다. 안 좋습니다. 네. 알칼리성 자재가 들어가버리면은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네. 네. 그 다음에 뭐 바리톤, 아미스탄, 뭐 유기염소계통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. 석회유황합제나 뭐 보르도에 가고 톱신엠하고 섞어서 준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. 차라리 기계유재랑 섞어라. 네.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렸어요. 톱신엠을 섞을 때는 차라리. 네. 석회유황합제를 이제 곧 하실 건데 다들. 이제 겨울 동계 반기 하실 건데 석회유황합제 희석배유라고 그것도 제가 한번 조망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석회유황합제에다가 꼭 섞으면 기가 막히게 효과가 증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런 거에다 섞어서는 안 되는 거.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에겐 섞으면 안 되는 거. 칼슘제. 칼슘제도 혼용하면 덜 좋다. 이게 이제 살균제 중에서는 트리아졸계. 뭐 푸르겐, 헥사코나졸, 시스템, 실바코, 바이콘, 다이센엠 이런 종류입니다. 그 다음에 유기유황계. 그 다음에 피리미디인 게, 카바메이트인 게, 니트로아닌 게, 유기염소계통까지는 되도록이면 칼슘제랑 혼용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식초를 넣어가지고 살포를 내라. 왜 그러냐면 얘네든 알칼이 낮습니다. 산도가 낮게 pH가 보통 4에서 5에 고정이 돼 있어요. 그랬다가 그때 잘 듣게끔 만들어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칼슘제랑 혼용하지 마시고 다른 거랑 하실 때 칼슘제를 하십시오. 칼슘제랑 하실 때는 살균제는 이거고 제가 의약은 거의 다 그렇다. 그리고 살충제는 제가 살충제는 나중에 또 하니까 정확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살충제는 1A, B, 3A, 4A까지도 되도록이면 안 타는 게 좋다.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통과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. 통과. 여러분들이 자꾸 한 가지씩 말씀드리니까 헷갈린다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전체 다 살충제 살균제 그다음에 응애약까지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